아이패드 미니 2와 미패드 4, 새 제품과 중고 제품이지만 비슷한 금액대로 구할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취향이나 본인 주변 환경에 따라서 제품을 선택하신다고 하면 안녕하세요 진블로고 채널입니다 제가 오늘은 리뷰를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 중에 보면 애플 제품 있고 그 다음에 샤오미 제품을 좀 좋아하는 축에 속해 있어요 거기에서 샤오미 미패드 4 그 제품을 좀 여러분께 리뷰를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제 영상에서는 아이패드 미니 2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샤오미 미패드 4와 그 다음에 아이패드 2 이 둘 간에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제품을 고르면 되는지 좀 그렇게 같이 비교 영상도 포함해가지고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박스를 간단하게 봐야겠죠 그래서 이게 샤오미 미패드 4 제품이고 LTE가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언박싱을 하기보다는 간단하게 이렇게 제품 구성들이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USB 케이블 있고 그 다음에 해외 버전이다 보니까 110V 어댑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 설명서 있겠죠 그 다음 본품으로는 샤오미 미패드 4 제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보면 아이패드 같아요 디자인이 되게 아이패드 같아 가지고 여기에는 뭐 카메라 똑같이 있고 그 다음에 하단 보시게 되면 되게 아이패드와 흡사하게 생겼죠 그리고 제품 보시게 되면 타입 C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펙을 안 읽고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그래도 간략하게는 제가 훑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8인치 스크린의 16 대 10 사이즈를 유지해 가지고 영화 볼 때 되게 괜찮은 스크린 사이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상도 같은 경우는 FHD 1920x1080 그리고 283 ppi로 해 가지고 나름 그래도 또렷한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크게 나쁘지 않죠 그리고 뭐 여기에 들어가 있는 CPU라고 해야 될까요 NPU 그거 같은 경우는 퀄컴 스냅드래곤 660 AI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뭐 성능이 어느 정도 된다 좀 그런 것까지는 몰라가지고 좀 이따가 아이패드 미니2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벤치마킹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램 4기가에 저장 메모리 64기가바이트 뭐 좀 더 저렴한 제품 찾는다라고 하시면 램 3기가에 저장능력 32기가바이트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뭐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 AI 페이스 인식 다 들어있고 여기 있는 후면 카메라의 경우는 1300만 화소 그리고 여기 있는 전면 카메라는 500만 화소의 화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6000mAh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이 플러스 모델도 있어요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는 8620mAh라 그래가지고 좀 더 많은 배터리로 오래 가긴 하겠죠 스펙상 나와 있는 사용기간을 보시게 되면 동영상이 연속으로 12시간 그리고 이북으로 하면 15시간 게임으로 하면 한 8시간 정도 간다라고 하니까 한 반나절 정도 쓰는 데는 무리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되게 재미있는 게 포즈 LTE를 지원하기 때문에 만약에 LTE 유심이 있다고 하면 항상 꽂고 다니면서 와이파이 없을 때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좀 그런 장점이 있는 제품입니다 스펙은 한 이 정도로 읽어드리면 될 것 같고 보통 태블릿 하면 아이패드 먼저 떠오르시잖아요 그런데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비싼 금액 때문에 쉽게 구입을 하기에는 좀 망설이는 아무래도 그 정도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패드라고 하는 게 사용성도 좋지만 디자인 자체가 워낙 이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디자인만 보고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패드 말고 다른 태블릿을 구입한다고 하면 디자인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좀 그 제품을 선택하는데 폭이 되게 많이 적어지는 것 같고 대체제로 만약에 아이패드와 유사한 거 선택한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샤오미 제품 밖에 그렇게 크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처음에 언급 드렸듯이 여기 있는 샤오미 미패드4 제품을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 샤오미 미패드4 그다음에 샤오미 미패드4 플러스 이렇게 두 개의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펙을 봤는데 두 제품이 스펙이 거의 유사 아니 그냥 똑같다고 봐도 될 정도로 그냥 스크린 사이즈 빼고는 성능 자체가 똑같더라고요 스크린 같은 경우도 그냥 화면만 크지 픽셀조차는 그냥 두 제품이 완전 똑같다 보니까 큰 화면을 굳이 원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플러스보다는 8인치 이 제품 그냥 샤오미 미패드4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좀 맞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8인치의 사이즈잖아요 그런데 아이패드 미니 시리즈 같은 경우는 7.9인치 이 제품이랑 0.1인치가 차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거의 사이즈가 비슷하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 제품 이렇게 나란히 둬봤는데 그냥 딱 보면 얘가 좀 세로로 길어서 그런지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 미니2가 스크린이 좀 더 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아마 영상을 볼 때라고 한다면 얘는 이제 보통 가로로 이런 식으로 보겠죠 이렇게 본다고 하면 영상 볼 때는 샤오미 미패드가 좀 더 괜찮아 보였습니다 일단 디자인 자체가 아이패드가 되게 유사하게 생겼고 그 다음에 성능도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되다 보니까 이 금액 한 20만 원대 이 정도 제품이면 충분히 추천할 만한 제품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세한 거는 실제 사용성을 한번 보기는 해야겠죠 이 제품 색상의 경우는 이 블랙 컬러와 그 다음에 골드 컬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리뷰하는 제품은 블랙 컬러로 보시면 되는데 블랙 컬러라 그런지 약간 고급스러움이 조금 더해졌습니다 아 그리고 이 영상을 지금 보고 있는데 아직도 밑에 있는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 안 누르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살포시 누르고 계속 영상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품 외관부터 좀 자세히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타입 C를 지원을 하긴 하는데 고속 충전은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 사실 때 뭐 고속 충전이 지원되는 케이블을 산다거나 좀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리 참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 아이패드 미니2와 한번 비교를 해드리게 되면 여기 곡선 자체도 되게 유사한 느낌 그리고 하단에 스피커 있는 부분들 보시게 되면 되게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완전히 똑같진 않은데 이걸 보면 아이패드의 느낌이 떠올라서 되게 나쁘지 않은 느낌입니다 그것도 어설프게 쫓아간 게 아니라 샤오미만의 느낌을 좀 내면서 애플스러움이 살짝 보이는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유심 트레이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유심 트레이를 한번 빼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유심 트레이고 여기에 보시면 메모리 카드랑 그 다음에 유심을 이렇게 얹을 수 있도록 한꺼번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품은 한 이정도에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금액대가 20만원대니까 아이패드에서 20만원 선에서 구한다고 하면 아이패드 미니2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 미니2 정도를 아마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만원대 태블릿을 고를 때 어떤 제품을 좀 고르면 되는지 이 영상을 보시고 아마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부팅부터 어느 정도 걸리는지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제품 종료를 할게요 두 제품 종료를 했고 이제 같이 부팅을 시작하게 되면 과연 어떤 제품이 먼저 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오미 미패드4가 벌써 부팅이 완료가 됐죠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2 언제 화면이 뜨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떴습니다 그런데 미패드를 이제 비밀번호 입력해가지고 진행을 하니까 살짝의 로딩이 조금 더 있네요 그럼 이거 포함하면 실제로는 아이패드 미니2와 그렇게 크게 차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태블릿을 시작하는 중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네 그럼 실제로 여기 바탕화면까지 진입하는 거 보면 미니2와 비슷비슷 네 얼추 그렇게 차이 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어서 부팅 속도 확인을 했으니 뭐 제가 이것저것 앱을 다 켜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안투투 벤치마킹을 한번 둘 다 같이 돌려서 몇 점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투투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켰고 자 그럼 둘 다 같이 시작을 해 볼게요 각각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 안투투 벤치마킹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결과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샤오미 미패드4가 점수가 2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좀 보시게 되면 CPU 같은 경우는 샤오미 미패드가 6만 2천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2가 3만 6천 그리고 GPU가 각각 3만이랑 9천 8백 그리고 UX 같은 경우도 뭐 평가를 하나 보네요 그래서 3만 8천이랑 1만 8천 그 다음 메모리가 9천 5백 3천 이렇게 해서 샤오미 미패드4가 점수가 훨씬 더 좋게 나왔습니다 저는 의외로 아이패드 미니2가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아무래도 발전된 그런 시기들이 좀 있다 보니까 샤오미 미패드4가 훨씬 높은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대 같은 경우는 뭐 아이패드 미니2는 한 20만원 밑으로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샤오미 미패드4는 한 20만원 초반 뭐 그렇게 구하실 수 있으니까 뭐 각자 제품들 잘 보시고 활용 용도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뭐 좋은 제품을 구매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게임도 한번 돌려 봐야겠죠 게임은 여러가지 게임들이 있는데 저는 한번 배틀그라운드 한번 간단하게 돌려서 어떤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 미니2 같은 경우는 지금 업데이트가 좀 걸릴 것 같아서 샤오미 미패드4를 먼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딩도 꽤 빠르고 움직이는 것도 되게 부드럽네요 게임하기 되게 괜찮은 네 오 괜찮네요 이 정도면 문제없이 게임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말씀드렸듯이 아이패드 미니2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편집하면서 자료 화면으로 한번 같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아이패드 미니2도 게임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중간중간 화면 같은 거 로딩이 좀 있으면 끊기는 게 조금 있었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미패드 4에서는 이렇게 돌려도 전혀 끊김이 없었는데 미니2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릴 때 새로 불러오는 화면이 있으면 살짝살짝 끊기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아까 전에 안투투 벤치마킹 돌렸을 때 미패드 4가 훨씬 더 좋게 나왔나 봅니다. 네 아마 지금 자료 화면을 잘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미니2와 미패드 4 새 제품과 중고 제품이지만 비슷한 금액대로 구할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취향이나 본인 주변 환경에 따라서 제품을 선택하신다고 하면 적절한 제품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고성능 태블릿은 필요 없지만 좀 잡다한 작업들 이것저것 작업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태블릿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영상이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좋은 태블릿을 구입하시길 바라면서 샤오미 미패드 4 리뷰를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말고도 궁금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있는 댓글 이용해가지고 궁금한 사양들, 질문들 그런 거 남겨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아니면 제가 뭐 직접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답변을 최대한 정성스럽게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 말고도 가성비 제품들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계속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구독까지 같이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와 리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